자막제공자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. 이렇게 영상을 저한테 올리시면 저는 안 봅니다. 아... 안 봐요. 식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제대로 판독하기 힘들어요. 보실까요? 뭐 한 거예요? 좌회전하다가. 좌회전하고 앞의 차는 직진을 하고. 네, 직진하고. 그런데 저 차가 안 보였대요.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데요? 그리고 깜빡이 켰나요, 안 켰나요? 켰어요. 깜빡이 켰어요? 왜 켰다고 생각하세요? 좌회전하려고 하니까. 깜빡이 안 켰어요. 그런데 왜 소리가 났잖아요. 이거 차 세워놓고 비상등 켜놓고 찍은 거예요. 헐... 그건 말도 안 돼. 이거 앞에서는 저는 이렇게 올리면 안 봅니다.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. 그러면 이걸로는 제가 안 보니까 원본 올려주세요. 그랬더니 원본이 올라왔습니다. 켜볼까요? 소리 안 들리죠? 네, 전혀. 깜빡이 안 켰죠? 네.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 어떻게 돼 있어요, 라이트가? 꺼져 있어요. 저런 걸 뭐라고 해요? 스텔스를 알아요, 스텔스. 스텔스 자량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. 아니, 이거 꼼꼼하잖아요, 그렇죠? 원래는 이렇게 안 보여요.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돼요.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, 원래는. 스마트폰은 눈에 보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여줍니다. 그런데 블랙박스가 너무 어둡게 찍혔어요. 이게 현실에 더 가까웠을 것 같아요. 이 블랙박스는 이거 너무 어두운 거예요. 그렇죠. 너무 어두워요. 가로등도 있는데. 가로등 있으면 여기에 뭔가 빛이 퍼지는...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요. 여기서 여러분, 누가 더 잘못했나요? 나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... 오~~~ 그런데 저거는 앞차량이 못 본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상대차도 전조등 켜고 왔으면 좌회전 들어온 거 보고 자기도 브레이크 잡고 해야 됐을 텐데 상대도 그러지도 못했고 블박차는 깜빡이 못 켜고 들어가고 스텔스라서 못 봤대요.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감안해서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? 일단 직진차가 우선이잖아요. 직진차 우선이잖아요. 제가 방심해서 깜빡이 켜지 않았어요. 아이고 저 잘못했어요. 그런데 서로가 피해자라고 그래요. 같은 보험사예요.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? 이분도 깜빡이 안 켠 건 맞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가해 차량인가요? 제가 피해자인가요?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? 저렇게 보니까 헷갈려서 두 분 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.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스텔스 직진차가 더 잘못이다. 반반이다. 투표! 시작!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42%. 스텔스 직진차가 더 잘못이다가 14%. 반반이다가 44%입니다.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저렇게 꼼꼼한데 불 안 켜고 온단 말이야. 저도 안 보이지? 저도 저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. 좌회전할 때 천천히 직진하는 차가 오나 오나 보면서. 그렇죠, 보죠. 그래서 이 차가 이거보다는 더 잘 보였을 것 같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게 더 현실적이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보이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가 불을 안 켜고 왔다는 것은 데일라이트도 안 켰는데 그만큼 가로등이 있어서 앞이 좀 보여쓰기고 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이 좀 더 클 것 같아요. 만약에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런 일이 있었다. 그럴 때 같으면 이거 반반이야? 스텔스가 더 잘못이야? 이거 고민해야 돼요. 가로등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, 아무것도 안 보이죠. 저도 행사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. 비가 오고 가시거리가 좀 좁잖아요. 좁아 보이면 비상등을 켜면서 가요.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등을 하나도 안 켠 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. 고속도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. 그럴 때 저 몇 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. 그런 차를 보면 어떻게 해 주시나요? 천천히. 아까 앞차 때 반짝반짝해서 너 불 켜 안 해 주나요? 그렇게 해 주죠. 해 주는데도 끝까지 안 켜요. 그럴 때 제가 만약에 거기서 박았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. 그 차의 속도를 알아야 돼요. 그 차가 서 있었다. 불 안 켜는 차가 서 있었다, 고속도로에서. 가로등 없는 곳에서. 그러면 그 차 100%. 그런데 거기는 고속도로였어요. 달리고 있어요. 100km 정도. 그 차가 달리고 있어요? 네. 불 안 켜고? 네. 가로등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어요. 그걸 몇 번이나 저는... 진짜 스트레스네. 네, 진짜. 비는 엄청 오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. 어떻게 갈 수 있을까? 앞에 안 보이는데?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. 아... 천천히 가셨기 때문에 앞차를 발견할 수 있었죠? 그런데 그런 차들이요. 뒤에서 보면 등이 하나도 없는데 앞에는 불 좀 켜고 가요. 아, 그래요? 낮에 들어오는 불 있잖아요. 작은 불. 네, 네, 네. 뒤에는 하나도 없어도 앞에는... 아, 그러니까 자기 거는 보호하지구나. 자기는 지금도 보이는 거지. 아, 그 생각은 못 했어요. 저 차 왜 저러지, 왜 저러지 하고 그런 적은 있었거든요. 그랬군요. 네. 참 좋은 운전자 상위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.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